잡았는데 10월이면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10월, 11월 이때가 좀 많거든요 근데 일단 대신에 다 맞아야 돼 근데 24... 니네를 빨리 맞아도 정말 대행인데 지금 40대 이하 남녀 맞을지도 모르겠는데 그 약이 없었어 맞아, 조용히 그... 50대... 우리들도 뭐 약이 수시로 가지고... 세로... 세로... 근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 대신 맞아도 다시 다 맞을 수 없는데? 맞을 수 없대? 1,400년씩 나오네? 이런거 천만도 안되는데? 그러니까 컵무가 끝나고 그거는 이제 생각하지 않으셨고 운이 좋아서 그때 좀 틀리면 진짜 고마운 거고